생활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먼저 바다 낚시지수입니다. 금요일은 된 바람에 부산 동부에서 낮붐 뜨겠습니다. 출조계획은 주말로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물결 잔잔하게 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흔들바람이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와 욕지도 역시 금요일은 바람이 꽤 불겠습니다. 특히 파고까지 높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바다 상황이 나아지겠으니 이때 낚시계획 세워보시죠. 바다갈라짐 체험을 하기 가장 좋은 날은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바람 적당하겠고요. 바다갈라짐 시간도 소매물 또는 약 6시간, 동섬은 약 4시간으로 체험 즐기기 충분하겠습니다. 바다여행은 금요일에 강풍 예상돼 지수 좋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약해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여행 즐기기 좋겠습니다. 끝으로 송정서핑 지수는 3일간 보통과 좋음 보이겠는데요. 다만 금요일은 바람이 많이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생활해양예보지수와 바다갈라짐 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